이십오분을 지금 가르치고 있네요. 이번에는 말이죠. 사랑과 미움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씨가 김부선 씨를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또 스캔들까지 생겼는데 김부선이가 앞으로 이재명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부각이 돼서 선거유세를 다닐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후보하고 같이 선거유세를 펼칠 겁니다. 그렇게 이재명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유세를 하면 김부선이가 꼭 가겠다는 겁니다. 김부선이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가서 이재명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어떤 얘기였냐면 여자가 하늘 품으면 5, 6월에도 소리가 내린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5, 6월이면 여름 아닙니까? 여름에 하얀 소리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월에 소리가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요즘에 기후변화 또 지구에 기후변화가 와서 갑자기 기상이변이 와가지고 여름에 소리가 온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가슴에 하늘 품으면 5, 6월에도 소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여자가 가슴에 하늘 품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부선이는 이재명이한테 하늘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전국으로 선거유세를 다니면 이재명이를 따라서 다니면서 이재명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부선이가 얼마나 이재명이에 관한 그런 한을 품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건 말이죠. 이 A4 용지가 있잖아요. A4 용지가 있는데 이 A4 용지 앞면에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A4 용지 뒷면에는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앞면은 사랑이고 뒷면은 미움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 한 장만 거꾸로 들면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덮으면 미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사랑했기에 미워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았으면 미워할 일도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미워를 하는 거지 평소에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은 사람은 미워할 이유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거죠. 사랑했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말한다면 김부선 씨가 얼마나 이재명인을 좋아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악도가게 미움의 원안을 가지고 있다면 그와 반비례해서 과거에는 이재명을 굉장히 좋아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재명 지사가 김부선이 아파트에 가서 이렇게 사랑을 나눌 때 그때는 아마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재명 지사가 김부선이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눌 때는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오라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화를 하는 중에 갑자기 또 전화가 와가지고 녹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붙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김부선이 아파트에 가서 서로 둘이 애정을 나눌 때 그때는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내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통령 후보로 나갈 것이라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김부선이하고 바람을 피웠지. 그때 만약에 이재명이가 나는 차기에 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야. 그때 이렇게 마음을 먹었더라면 그런 불륜을 못 저지르죠. 만약에 차후에 자기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불륜을 저질렀으면 그게 다 자기 목을 옥죄는 옥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재명이가 다음에 자기가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나울이라는 것은 미처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륜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서 저질렀던 불륜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 보니까 그게 자기 목을 옥가면은 옥가미로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부선 씨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김부선 씨도 이제 나이 60대로 가잖아요. 60대고 나이가 60대고 또 이재명이 정치인 이재명에 관해서 크게 세상을 들썩들썩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방송국에서는 김부선 씨를 잘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도 60이 넘었고 그다음에 이재명과의 스캔들로 인해서 자기 배우로서도 많이 이미지에 손상이 갔고 그러면 이제 제주도 고향이 제주도라고 하니까 이제는 여배우로서 생명은 끝난 것 같고요.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뭐 어떤 잡지를 읽어보니까 고향 제주도에 내려가 가지고 관광지 그 제주도에는 관광지가 많잖아요. 관광지 입구에 무슨 뭐 국수 국수 맛집이나 차려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한번 난 기사를 내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거장마다 따라다니면서 이재명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 그렇게 한을 품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이를 좋아했던 반증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소리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